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레자판기 이게 뭐냐면 이 떡자판기에요 일본에 살면서 처음 여러가지 자판기를 많이 봤는데 떡자판기는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? 어?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사한 남자 도사남 고구마입니다 니은노 샌바다시 모니치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얼마전에 제가 조깅을 하다가 좀 재밌는 자판기를 하나 발견했거든요?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자판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했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가 자판기가 있는 동네인데요 자판기 바로 가기 전에 동네 분위기 어떤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인도 카레 집이고 여기는 이제 야키토리 그리고 여기는 또 파는 가게 여기도 야키토리를 파는 가게인데 안에서 마실 수 있는 술집은 아니고 포장하는 그런 야키토리 집이네요 동네 자체는 엄청 좀 조용한 주택가라고 해야 될까요? 네 여기는 이제 후지소바 있고 다이소 있고 동네 자체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도쿄에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타치쿠이 소바랑 우동 뭐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카레도 팔고 네 이런 느낌 이런 집이 보통 로컬한게 맛있는데 네 이렇게 뭐 자파점도 있네요 여기도 완전 로컬하다 와 엄청 바지 따뜻해 보이네 어 네 집에서 입을만한 이런 추징도 엄청 싸네 1,100엔 바지 700엔짜리도 있네 네 여기 후지미다이 역 안에 좀 특이한 자판기가 있거든요 가보죠 역 안에는 이렇게 도토루랑 미스터도넛 있고요 이 꽃집이랑 이렇게 빵집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견한 자판기는 역 안에 여기 있어요 네 자판기가 한 5대 정도 있거든요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후지야라는 이 케이크 가게 마스코트예요 아마 후지야에서 파는 케이크 자판기 같아요 후지야 케이크라고 적혀 있네 어 금액이 이쪽에는 안 적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마카롬도 600엔이고 이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700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자판기가 케이크 자판기고요 그리고 이게 오 카레 자판기야 오 그리고 좋은 거는 원래는 1200엔인데 지금 1000엔 세일하고 있대요 이게 진짜 세일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칸다 카레 그랑프리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레 자판기 네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자판기가 진짜 좀 특이한 자판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떡 자판기예요 일본에 살면서 처음 여러 가지 자판기를 많이 봤는데 떡 자판기는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이거는 팥이 들어간 떡이고 이거는 귤이 들어간 떡 그리고 밑에는 이게 토라야키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게 한 개 500엔이 아니고 이 두 개 다 500엔이에요 이 귤 들어간 거는 이제 800엔 토라야키는 두 개 750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떡이 궁금하니까 요거 다이우쿠랑 이 카레 그리고 케익도 궁금하긴 하니까 케익도 하나 사도록 할게요 딸기 케익으로 하나 시키도록 하죠 이렇게 나오네 완전 얼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카레도 사도록 할게요 어디 들어가라 왜 안들어가 왜 안들어가 왜 안들어가 웃기네 망했다 카레를 주문할라 그랬는데 다 품절이야 어떡하지 카레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왕 왔으니까 떡이라도 살게요 아 어떡해 선배들 얘네들도 다 지금 품절이네 이까지 어떡해 이걸 먹고 싶었는데 보시면 다 품절이에요 어 선배님들 안되겠어요 먹고 싶은 게 두 개나 있었는데 두 개 다 품절이라 다른 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얘는 얼리면 되니까 괜찮긴 할 것 같아 네 네 선배님들 지금 세 번째 도전이에요 오늘은 있겠지 설마 오 다행이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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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맨날 없어 일단 카레 먼저 뽑도록 할게요 드디어 사네요 선배님들 어휴 차기가 엄청 힘드네 어 오늘은 들어가네 하하하 나와라 어우 이게 너무 이거 뭐 포장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너무 진짜 리얼하게 나온다 네 650엔 오 어 이거 생각보다 좀 크긴 큰데 응 오 커 생각보다 이게 카레인데 이 떡이 이만해요 네 네 일단 둘 다 이게 냉동이 되어있는 상태라 일단 집에 가서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선배님들 진짜 어렵게 샀다 한 세네 번 도전해가지고 드디어 사가지고 왔거든요 네 오늘 먹으려고 어젯밤에 그 냉동실에서 다 꺼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다 해동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상태인데요 네 이게 지금 카레인데 뒤에 보면은 뭐 만드는 방법도 없고 전자렌지에 몇 분 돌리라는 것도 안 적혀 있어요 응 진짜 이게 이대로 파는게 맞나 분명히 포장지가 위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도 하나도 안 적혀 있고 네 일단은 어 카레는 이런 느낌이고요 내용물은 보시면 고기 조금 있고 야채 조금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카레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이제 케익 후지야라고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케익 같아요 일단은 이걸 먹고 후지식으로 이 케익이랑 이 떡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좀 데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프해왔어요 오 오 오 와 향은 엄청 좋다 오 응 좋아좋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밥이 너무 좀 찰지다고 해야 될까요 응 일단 맛이 중요하니깐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음 음 애매하네 음 일단 더 데프해야 될 것 같아요 밥이 좀 덜 익은 것 같아 아 이게 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맛이 음 맛이 진짜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게 카레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쪽 편 먹어볼게요 이쪽 그 카레가 더 진해 완전 맛이 다르네 이쪽 카레가 조금 더 저 입맛에는 맞았다 확실히 좀 먹다 보니까 그 카레 전문점에서 먹는 그런 맛이 나긴 난다 나는데 금액이 원래는 1200 엔인데 지금 세일 해 가지고 1000 엔에 그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좀 비싸 왜냐면 같은 퀄리티로 마트 가면 500 엔에 사먹을 수가 있거든요 1000 엔이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이 자판기 음식들이 절대 싸지가 않아 보통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한 두배는 솔직히 더 비싼 것 같아요 이런 케익도 보통 한 300 엔 400 엔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700 엔 정도에 산 것 같거든요 이 케익 카레는 솔직히 맛이 있는데 밥이 좀 너무 질퍽질퍽하다 밥이 많이 좀 아쉽네 아 근데 카레에 좀 기대를 좀 솔직히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데 일단 다 먹었습니다 일단 뭘 먼저 먹을까요 그래 이 떡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어 근데 꽤 생각보다 클 것 같은데 오 야 와 이거 괜찮은데요 콩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일단 먹어볼까요 와 맛있다 떡이 살아 있네 진짜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팥 앙금이랑 약간 크림이랑 반반 들어가 있는 그거라 음 애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500 엔짜리 팥 앙금만 들어가 있는게 훨씬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떡 질감이라든지 그런거는 오 괜찮아요 맛있어 아 그 오리지널을 샀었어야 되는데 계속 품절이라고 음 우와 맛있어 완전 떡이 차이지네 이거는 진짜 웬만한 떡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 팥도 제대로 꽤 많이 들어있고 와 근데 맛 퀄리티가 인정 맛있네 쿨도 크고 여기 케익 먹어볼게요 오 좋아 좋아 비주얼 좋아 오 이렇게 포크도 들어있네요 오 포크가 오 센스있게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네 네 이 후지야 마스코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 근데 비주얼은 나쁘진 않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따 가볼게요 음 아우 맛있다 맛있는데 일본에서 약간 그런 빵이라든지 이런 케익은 솔직히 맛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퀄리티랑 솔직히 똑같아 근데 이거를 마트에서는 보통 300-4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600원인가 700원 정도 샀던 것 같은데 역시 자판기라 더 비싼 건가 맛이 없진 않은데 역시나 가격이 좀 아쉽네요 어 네 일단은 순위를 발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요거 떡 어 이게 조금 비싸긴 하지만 어 그래도 그만큼 맛있어 가지고 돈이 그렇게 아까워진 않았어요 어 그리고 2위는 케익 케익은 뭐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어 그냥 마트에서 파는 케익이랑 거의 뭐 퀄리티는 비슷하다는 거 근데 가격은 또 아무래도 두 배 정도 비싸니까 예 조금 가성비는 좀 안 좋다는 거 2위가 케익 그리고 3위가 카레 제가 카레를 좋아해 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어 좀 제일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같은 퀄리티로 이 마트에서 사면 한 5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이거 천혜를 주고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좀 제일 아쉬웠어요 네 일본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떡 자판기가 보이시면은 한 번쯤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집 근처에 특이한 자판기 있어갖고 찍어 봤는데요 또 이렇게 재밌는 자판기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들 들어가세요 안녕